여기가 어딜까요? 와우! 하늘봐요. 정말 높지요. 푸르고 구름도 오늘은 회색이 아닌 하얀색. 그리고 파란 하늘. 햇살은 따가운데 공기는 가을 공기예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짠! 여기는 안동 다목적댐 정상에 와있습니다. 안동댐 정상에서 바라본 안동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월량교도 보여요. 멀리 보여드릴까요? 월량묘 팔각장 보이시죠? 고요해. 평화로워.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추석이 다가와서 그런가 저 멀리에서 예촉이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네요 오늘은 댐에 수문이 하나만 열렸더라고요 수문이 막 열렸을 때 햇빛이 이렇게 들이올 때 무지개가 막 피어오르는 거 나 많이 봤거든요 정말 근사해요 그거 잘 못 보는데 저 오늘 그거 봤습니다 자 이제 갈까 여기는 안동댐에 와 있습니다